공주시가 금강 국가정원 조성 사업의 대선 공약 채택을 각 정당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. 김정섭 공주시장은 공주와 부여, 청양생활권 협의회가 추진 중인 이 사업의 기본 구상 연구 용역을 이달 말까지 마무리한 뒤 연구 결과를 각 정당에 보내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김 시장은 특히 공주 지역 금강 국가정원 후보지는 우성면 죽당직으로 오는 6월 열리는 국가수관리위원회 심의에서 친수 거점직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충남도 부여군, 청양군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 oscler